건물들 또한 환경을 고려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살이 많은 한국지형을 본다. 독특한 외관으로 설계된 이것은 송도컨벤시아. 세계적인 전시회와 포럼을 개최하는 컨벤션홀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건물의 대표주자라고 합니다. 저희 송도컨벤시아는 2010년 4월 국내 컨벤션센터에서는 최초로 리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리드인증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린빌딩 인증 시스템을 말합니다. 리드인증은 친환경 항목에 부합된 건물만 획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물 마감자재로 친환경 자재및 건축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자력에 힘썼고 각 공간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해 실내 환경에 요구되는 열및 동력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시설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동기의 냉매를 프레온가스 사용하고 있으나 송도컨벤시아는 물을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오존층의 파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 또한 고효율 정도로 전력 사용량을 낮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효율 및 배기가스 저감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까지 준비해놓는 센스가 돋보입니다. 그 밖에도 건물 안팎으로 환경을 생각한 설비들을 많이 갖춘 컨벤시아 이번에는 최대의 기획입니다.